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장은 오늘 구름이 많고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 독도 1에서 3cm, 경북 북동 상간에는 3에서 8cm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에서 7도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7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오전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1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 노을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 특산물이자 전국적으로 알려진 과메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던 매출이 2년 연속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어민들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보기 좋은 윤기와 쫀득쫀득한 맛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끈 겨울별미 과메기. 지역 효자식품인 과메기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년 연속 매출이 크게 감소한 탓입니다. 지난 2014년 700억 원대를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는 500억 원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잦은 비와 따뜻한 기온, 경기 침체, 김영란법까지 외부 요인이 크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날씨와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의 입맛에 대한 저희들의 대처가 좀 미흡해지지 않았나. 포항시는 위생도 매출 감소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조 날짜를 표시하고 과메기 건조대를 나무 대신 스텐릿으로 바꾼 데 이어 올해는 유통기한 표시와 저온 유통체계 구축 그리고 품질 보증 제도를 도입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포항 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고추장 과메기, 과메기 강정, 과메기 가스 등 14가지 가공식품을 개발한 데 이어 수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맞은 구룡포 과메기 산업,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포항시가 운영하는 해양스포츠 교육기관인 해양스포츠 아카데미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을 선정해 25주 동안 해양집중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해상스포츠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습니다. 포항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는 해양스포츠 전문 강사를 채용해 딩기우트와 윈드서핑 등 12개 수상주의 종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해마다 5천 명 가까운 포항 시민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울릉구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국공유지에 대한 임산물 채취 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어제부터 오는 16일까지 나흘간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울릉구는 자연산 산나물이 각광받으면서 무단 채취가 극성을 부리자 채취 자격을 전입기준 3년 이상된 실거주 주민으로 강화했습니다. 국공유지에서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면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도시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승삼 4거리와 개림중학교 4거리 등 29개 주요 교차로에 다기능 LED 안전등을 설치하고 낡은 나트륨 조명은 철거합니다. 다기능 LED 안전등은 CCTV와 발광형 표지판 기능도 있어 교통안전뿐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경주시에는 200여 곳에 횡단보도 안전등이 설치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LED 안전등과 발광형 표지판 등 야간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